아어 으어어어어 거의 터졌어 x2 오케이 이런걸 보러 예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경우죠 어쨌든 석세스 또 나온거 아니야? 야 너 왜 죽어? 야 내가 쳤다고 죽은거야? 설마 나? 나? 저기 또 있는거 같은데? HMG 없나? 아 HMG 하나만 더 나와라 HMG 나와라 HMG 어 뭐야 이거? 뭔가 되게 많은데? 사이클로스 세븐이면 아까 걘데? 나 발견해줘서 야 너 어디서 쇼핑하고 온거야? 한앤데 이곳을 사수한데요 이야아 또 나왔습니다 이거 이거 탄약 붙이면 되나? 안되죠? 이거 탄약 안나오나? 스포츠는 지금 바이오코올 브릿지 우리의 테크놀로지와 섹세스 야아 지금 그런 걱정할때가 아니라고 이 바보 멍청한 자식아 살아야될거 아냐 자아 아 됐어 됐어 쟤네들은 이걸로 죽이지마 자아 일단 다 죽여요 자자자 오우 나노비전 정말 좋아 자 하나 더 어딨는지 다 보여요 숨어도 소용없어 됐어요 측면? 야 야 저기 똑같은데잖아 어 위에도 있어요 자 자 자 자 자 소용없어 어허 자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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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죽이구요 어 거대한 녀석인가? 왠지 거대한 녀석 소리가 들리는데? 아 가스 저거 먹고있다 거대한 녀석 소리가 들렸는데 아 거대한 녀석 아니에요 자 죽이고 오케 오오오오 총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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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충 총알 부충 야 총알 부충할때가 여기 없어 왜 아 저기까지 가야돼? 자 타이밍 부충 자 크롬맨들 먼저오세요 어디있냐 자 이거는 어디야 자 자 위에 있는 애부터 죽여 위에 있는 애부터 자 자 자 죽이고 자 자 자 다른 애들하고 같이 싸우니까 자 난 해비 해비 자 해비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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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알 맞고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아 자 문 very called right 사진 happy est 수험원은 어떤 분이지? 좀 더 가야겠다 지금 그거 찾으러 갈 그건 없고 자 나와라 건식 나의 HMG가 기다리고 있다고 야 왜 안와 내가 어디다 쏘는거야? 저기서 오는구나 오케이 아유 뭐야 이거 자네가 이쪽으로 떨어져가지고 렛츠고 기다려봐 렛츠고 하기 전에 총알 좀 세울거야 이거는 뉴탄발사기죠 뉴탄발사기 탄화하는 어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기다려봐 나 지금 여기 애들 이것저것 많이 흘렸단 말이야 이거같은데 스워머가 뭔진 모르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생겼어요 어 일단 유탄발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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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워머 저거 수워머 어디갔냐 저기다 저기다 놨었지 자 이렇게 가져가자요 공포게임은 예 하죠 하긴하는데 이게 좀 제가 약해서 야 이거 굉장히 강력해보이는데 뭐 나가는거지? 오? 됐다 씨 야 이거 들고 못 가게끔 돼 있는줄 알았어 그럼 우리 중앙에 들어가야 돼 알카트라즈 이 동생들과 함께 도와줄게 제 동생들과 함께 도와줄게 이 동생들과 함께 도와줄게 이 동생들과 함께 도와줄게 이 동생들과 함께 도와줄게 제 이름은 제이콥 하하그리프 지금 알카트라즈의 동생들과 함께 도와줄게 우리의 동생들과 함께 받는 Coulee 그GU 아 스테블라이징 에이전트 이즈 리퀘어 알카트라스 유무스크 이미지않리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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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쟤는 안 끼어든데가 없구나 이거 다 없어진거 아냐 무기? 그니까 없어지면 안되는데? 가까운 위치에선 적들이 글록킹된 나노스우스 사용자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나도 알아 임마 그런 가..그런 당연한 팁을 완전히 투명이 되는건 아니니까 어 내 스..스키머 스워머 아니 그거 그 거대한 녀석 어디갔어 그 거대한 녀석 어디갔지? 거의 다 없어졌는데? 제기랄? 엘챔임즈 가져와도 엘챔임즈 없어졌을거